라이 관린 시에 애교성! 관린이는 평소에 애교가 많아요? 잘 없어요. 아니, 나 그래도 방송 보니까 조금 애교 모르겠다. 형들이랑 있을 때. 형들이랑? 우리 형들이니까. 고생하셨습니다. 우리 그 형들이랑 다가, 다가! 다가! 또 하는 대응 다가! 하나 둘! 뭐 그대 제일 예쁘대 냠냠 누구보다 제일 귀엽대 부동부동의 발전 흰 이제부터 니꺼야 쉽지 않아. 이해해, 이해해. 근데 귀여워요. 쉽지는 않아요. 오히려 더 순수한 것 같아. 그러면 예를 들어서 그거 한번 시켜주시죠. 형 잘자. 이 정도 있잖아요. 오늘 하루도 수고했어요. 잘자. 이 정도. 오, 멋있어. 오늘 하루도 수고했어요. 그냥 누 nazi 잘자요. yk ogni 하루도 행복했어요. 안녕 좀 주세요. 판들 이거 듣고 자면 계속 자는 것 평생 내는 거야. 못 일어나. seinen이는 영어 habению 한 번씩 더 해주면 안 돼. 더해요. 괜찮아, 이거. 하나 죽 auditory 고생했어, 잘 자 이거 아니에요? 맞아, 맞아 멋있어 잘한다 진짜 우석 씨도 외국어로 할 수 있는 거 뭐 있어요? 저요? 사투리를 한 번 사투리, 사투리? 사투리, 사투리요? 사투리? 고향이 어디예요? 광주 시원하게 밥 먹고 자냐? 잘 자라잉? 지금 광주 팬들 난리 났습니다 광주 팬들 난리 났어요 잘한다, 잘해요 잘한다, 잘해요